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다니엘 3장에서 4장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벤누그는 비록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들을 다스리는 바벨론에게 무조건 엎드리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순종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믿음이었고 또 비록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큰 피해를 보고 목숨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면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다니엘 3장에서 4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네부가네살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여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네부가네살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네부가네살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네부가네살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네부가네살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선이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염금과 양금과 생항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네부가네살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목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염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네부가네살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야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네부가네살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염금과 양금과 생항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목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네부가네살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네부가네살왕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혐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묻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부가네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묻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부가네살여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묻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묻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묻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묻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묻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너보가라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너보가라살이 맹렬히 타는 풀묻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적 불이능이 그들의 몸을 헤아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너보가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우려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도를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선을 내리느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께 경솔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다니엘 4장 너보가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하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의 일이로다 나 너보가네살이 내 집에 편이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으느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여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 적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느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 적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의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 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드부하네살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벨드사사리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사리 대덕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정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 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일곱 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오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적 왕이여 내가 아려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극률이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너부가네살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유리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송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너부가네살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오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너부가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해 나 너부가네살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의 이르리로다 땅에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험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너부간의 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느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오늘의 말씀 다니엘 3장에서 4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바벨론 두라 풀무쿠 속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너부간의 살, 바벨론의 관원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야 술사들입니다 바벨론의 왕 너부간의 살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했던 마음이 변하여 스스로 교만해져 자신이 꿈에서 보았던 금 신상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우고 우상으로 숭배합니다 너부간의 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두라는 약탈이라는 뜻이며 바벨론 남동쪽 약 10km 지점에 평온으로 추정됩니다 너부간의 살 왕이 만든 금 신상은 높이가 약 30m 너비는 약 3m로 거대했습니다 이 금 신상을 세우고 너부간의 살은 바벨론 제국 중앙과 전국 각 지역의 지독국 인사들을 모두 동원하여 거대한 낙생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때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바로 금 신상에 대한 숭배를 거부한 자는 화형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묵불에 던져 너울이라 하였더라 너부간의 살과 모든 사람들이 금 신상에 엎드려 절할 때 다니엘의 친구들인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는 금 신상 숭배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너부간의 살 왕이 노하여 이들을 끌어와 다시 한번 금 신상에 절하도록 회유합니다 그러나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는 너부간의 살 왕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묵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결국 너부간의 살 왕은 자기에게 항명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평소보다 일곱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묵불에 던집니다 이는 너부간의 살 왕이 자신의 절대 왕권에 도전한 세명에 대해 극한 분노를 드러낸 것입니다 풀묵은 진흙이나 돌로 만든 도가니 금속 등을 용해하고 제련하는 용광로를 말합니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에 들어가면서 절대적 존재인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이들을 산채로 풀묵불에 던지거나 사자굴에 넣어 죽이는 처형 방식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위기에 처해지자 하나님께서 풀묵불 가운데에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너부간의 살 왕은 세 사람을 풀묵불에 넣기 전에 분명히 결박하여 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너부간의 살이 보고 신하들에게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너부간의 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부간의 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느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께 경솔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너부간의 살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에게 전보다 더 높은 관증을 내주며 이들을 더욱 높입니다 다니엘 사장은 너부간의 살 왕의 조서 형태의 사건 기록입니다 소소의 내용 중 왕이 두 번째 꿈을 꾸었고 그 꿈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부간의 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꾼 시기는 바벨론이 대제국을 이루고 평안한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부간의 살 왕에게 꿈을 통해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너부간의 살 왕이 이번에도 다니엘에게 꿈의 해몽을 부탁합니다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 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느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너부간의 살 왕은 바벨론의 신 벨의 이름을 따라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바벨론에서 다니엘의 직위는 박수장으로 당시 바벨론 제국 왕실의 종교 최고 자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너부간의 살 왕의 두 번째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은 너부간의 살 왕이 하늘에 닿을 만큼 큰 제국을 건설하지만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권자임을 왕이 깨닫는다면 나라가 다시 견고하게 일어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극리를 여김으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으라고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당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 앞에서 불리한 해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를 잘 살피고 알고 있어야 그 안에서 평안하고 견고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부간의 살 왕은 꿈의 해석을 들은 지 1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다니엘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회개할 시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너부간의 살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너부간의 살 왕의 조서 마지막은 단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너부간의 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느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이제 너부간의 살 왕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어로우심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고 겸손한 사람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자신 또한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받은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이런 겸손한 모습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교만으로 한 차례의 고통을 겪고 난 이후 전등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너부간의 살 왕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우신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성경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